프런티는 무슨 뜻이냐면은 검역이야. 검사하는 거. 검역 인스펙션. 검사는? 아어 펄펌드는 수동이야. 시행되어진다. 수행하다. 펄펌은 시행하다인데 수동이니까 뭐뭐 되다에서 시행된다. 인 에어포트. 공항에서.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Helpful stop disease from spreading from country to country. from country to country는 나라마다. from a to b. a부터 b까지. 나라에서 나라까지. 스프레디는 전파.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공항에서 검역 검사가 수행된다. 그 다음에 stop from 들어갔고 stop a from b. b는 여기 from 전치사니까 b는 ing 들어가야 돼. 그래서 뜻은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검역의 검사는 나라마다 disease, 질병이 전파되는 걸, 막는 걸 돕기 위해서 공항에서 행해진다. 그 다음에 help stop 들어가고 help 다음의 순서가 help 동사 원형이나 help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멈추는 걸 돕기 위해서 질병이 나라마다 퍼지는 거, 전파되는 걸, 멈추는 걸 돕기 위해서 공항에서 are performed, 수행된다. 이러한 practice, 관행이야. 질병 검사하는 관행이죠. begin, 시작했다. 14세기 유럽에서. during은 동안, time은 시간이야. horrific은 끔찍한. flag은 전염병. death부터 해서 끝까지가 앞에 있는 전염병 수식해지고 있고, killed는 죽였어. one third는 3분의 1. continent는 대륙. 대륙 population,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끔찍한 전염병의 시기 동안 이 관행은 14세기 유럽에서 시작했다. 1377년 첫 번째 검역법이 was passed, 수동이야. 통과되었다. 이는 뭐뭐에서? 라고사 도시에서 통과됐다. 라고사 도시는 뭐냐면은 지금 넌 as고 as는 뭐뭐로서.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니크로서 알려진 지금 라고사 도시에서 첫 번째 검역법이 패스됐다. 모든 배들이야. arriving부터 해서 areas까지가 배들 수식하고 arriving, 도착하는 from home으로부터. flag은 전염병, area는 지역. 전염병 지역에서 오는 모든 배들은 head to remain isolated. 고립된 상태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됐다. 원틸은 할 때까지 그것이 it was a certain death에서 이때의 it은 가주어. 확실해질 때까지 death 이하가 너는 어떤 것도 뭐뭐하지 않다. 어떤 크로 멤버스, 크로 멤버는 승무원들이야. 배니까는 선원들이죠. 어떤 선원들도 were infected, 감염되지 않았다는 death,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전염병 지역에서 도착하는 모든 배들은 head to remain isolated, 고립된 상태로 있어야 됐다. 나중에 40일이 was decided, 결정됐다. as는 뭐뭐로서. 뭐로서? length of time. length는 길이야. 시간의 길인데, the ship's head to wait이 앞에 있는 시간의 길이를 수식하고 배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으로서 40일이 결정돼야 됐다. 그러니까는 배가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배가 이렇게 와. 그럼 이 배는 항구에서 기다려야 됐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람들이 were, 앞에 no죠?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 배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배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40일로 was decided, 수동이야. 결정됐다. 얼도우, 비록 뭐뭐지만, 얼도우는 접속사니까 접속사 다음엔 주어, 동사, 문장이 온다. 비록 어떤 과학적 이유가 없어, for 전치자니까 ing고, 그런 specific, 특정한 period of time의 시간이야. 시간을 선택한 것에 대한 과학적 이유는 없지만, there was no는 없다야. 이러한 관행은 let to 이끌어졌다. 모든 현대의 컨셉은 개념, 생각, 방역의 생각으로 이끌어졌다. 사실상 이것은 실제로 where are은 뭐뭐한 곳이다. is, where are은 뭐뭐한 곳이다, 장소다. 이렇게 돼. 그 단어, quarantine이란 단어가 comes from은 유래하다, 나오다. quarantine이란 단어가 유래한 곳이다. 라고 사는 이탈리아를 말하는 도시였고, 40에 대한 이탈리아 단어는 이거였다. 그러면 문법 보고 다시 해석하면은, 접속사 우선 사실상 인팩트 들어간 거 알아두시고, this is where, 여기는 뭐뭐한 데다, come from, 유래하다. 얼드온은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온다, 문장 온다, 전치사 다음에 ing. 레드투는 뭐뭐로 이끌어지다. 결정되다, was decided. as는 모모로서, 도착하는 배할 때, 도착하는 arriving. 고립돼 있어야 됐다, 고립되어진 거니까, isolated.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it was certain that은 it, 가져와 진지어. 확실해질 때까지, that 이하가. 감염되다 할 때, were infected. 수동 들어갔어. 통과되다, was, past, 모모로서 알려지다, none, as. 수행되어지다, are performed, help 동사 원형, stop, a from b, a가 b하지 못하도록 하다. during 다음에 기관을 나타내는 명사,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전염병 수식해주고 있고, 해석 보게 되면, 검역, 검사는 나라마다 질병이 퍼지는 걸, 막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공항에서 시행됐다. 이 관행은 14세기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대륙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끔찍한 전염병이 있었던 시기인 14세기 유럽에서 이 관행, 검역은 시작을 했다. 1377년, 첫 번째 검역법이 라구사라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니크로서 알려진 라구사에서 통과됐다.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도착한 모든 배들은 선원들 모두가 전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어야 했다. 나중에 40일이 배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으로 결정됐다. 비록 어떤 과학적 증거, 그런 특정한 시간의 기간을 선택한 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없었지만, 이 관행은 현대 검역의 생각으로 이끌었다. 사실상 이것은 실제로 단어 커런틴이 유래한 곳이다. 라구사는 이탈리아를 말하는 도시고, 이탈리아 단어의 40이 예다.